저분은 뭐 여기가 고향이나 마찬가지지요 뭐 그래서 수많은 노래마를 쓰신 분입니다 작사가 김병걸씨가 나오셨습니다 박수수 그 다음에 뭐 우리 젊은 노래자랑 심사소개는 제일 오래 그렇게 자리하고 계신 분입니다 작곡가 박성훈님이 나오셨습니다 박수수 자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초대한 초대가수 정말로 꽃을 좋아하는 가수입니다 누군지 아시겠어요? 누구게요? 최석준씨가 나오겠습니다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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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대의 가슴이 푸는 꽃바람 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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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내 맘에 든 꽃농장 내 맘에 든 꽃농장 내 십은 숨 기대에 진심하는 아래 내 맘에 든 꽃농장 내 삼형은 하늘에 맘에 섭은 아니 하늘에 당신을 사랑할 거야 그대의 가슴 눈앞고 바람 나는 난 바람에 내 맑은 동작 다스된 웃음 그대의 진실 아름다운 아름다운 그대의 소면에 날 쏟는 나는 아름다운 여겨서 당신께 바라주고 무엇보다 나는 나는 별보다 나는 나는 당신을 사랑할 거냐 하늘의 전벽 날 쏟는 나는 아무리 놀려 그것을 당신께 바라주고 무엇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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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이 당신이 사랑할 거냐 고음 상담하려 고음 고음